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기 입니다 네 오늘은 봄철에 이런 다육이는 구매하지 마세요 에 대해서 한번 몇가지 말씀 드려 볼까 합니다 예 우리 이웃님들께서 요즘 다육이 구매 많이 하시죠 예 아무래도 또 따뜻한 봄이 되니까 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봄철에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웃님들께서 다육이 구매하실 때 실패하지도 않고 또 짱짱하고 예쁜 아이 구매하실 것 같아서 몇가지 한번 영상에 올려 본답니다 예 그러면 첫째 봄철에 이런 다육이는 구매하면 안되는데 어떤 다육인지 제가 한 세가지 세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먼저 첫째 농원이나 또 인터넷 구매하는 이웃님들께서 많으시죠 예 먼저 그러면은 눈으로 보고 살 수 있는 농원에서 구매하실 때 어떤 이런 다육이는 구매하면 안좋은 것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예 첫째 얼굴이 너무 많이 크고 푸르딩딩한 얼굴 있죠 예 너무 의외로 얼굴이 너무 크면서 예 물을 많이 머금고 푸르딩딩한 얼굴을 가진 다육이 예 사이즈가 크면은 또 좋아하시는 이웃님들도 계시지만은 사이즈도 크면서 또 짱짱하게 그런 다육이를 구매하셔야 어 햇빛이 쪘고 또 어 환경이 조금 안좋은 베란다 에서는 예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베란다에서 어 키우실 이런 이웃님들께서는 예 요런 다육이는 안 사시면 좋겠어요 예 농원에 가면은 있죠 요런 아이들 얼굴도 크고 또 어 물을 많이 먹으면서 푸르딩딩한 아이들 있죠 예 요런 아이들은 어 봄철에 잘못 갖고 오시면은 여름 장마나 여름을 보내기가 힘들답니다 예 꼭 얼굴 큰 사이즈 된 얼굴 가격 착한 아이가 있으면은 고른 아이들은 가을에 구입하시면 좋겠어요 예 봄철에는 아무래도 고른 아이들 데리고 오면은 장마나 여름을 보내기가 조금 힘들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고른 아이 저도 또 어 또 가격이 또 착하고 또 제가 갖고 싶은 아이가 또 눈에 띄면은 또 유혹이 또 뿌리 치지를 못하죠 예 그래서 저도 고른 아이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께요 먼저 요 블루스카이예요 예 블루스카이예요 예 블루스카이예요 아이가 제가 초보 때부터 갖고 싶은 아이였거든요 예 지금은 요 아이가 가격이 많이 착해졌지만 예전에 제가 초보 때 요런 아이는 1두에 2만원씩 넘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또 아무리 갖고 싶어도 어 또 못 사고 이랬는데 예 요 아이가 어 요렇게 삼두 한몸 자연군생 삼두인데 7천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사죠 예 그래서 사고 또 어 삼두니까 또 제가 욕심이 나서 또 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야지 그러면서 요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요렇게 데리고 온 아이들은 1년 이상 예 지나야 어 제 얼굴을 또 제 색감을 나타내 준답니다 요 아이가 제가 작년 4월 달에 구입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원님들께서도 어 봄철에 구입하시는 시기도 어 3월을 넘기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예 제가 요 아이를 4월에 구입했기 때문에 어 어 여름 장마와 여름 보내기도 힘들었고 그리고 가을이 되어도 어 어 색감을 어 예쁜 색감을 못 본 못 본답니다 예 아직도 지금 예 어 환경이 좋은 예 겨울을 지나고 했는데도 색감이 요렇죠 예 요 아이 제가 굉장히 힘이 들었답니다 블루스카이 요 아이 어 색감이 참 예쁜 아이죠 예 백분도 있으면서 또 빨갛게 라인도 그려주고 굉장히 예쁜 아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예쁘지 않죠 예 겨우 어 우짜라고 이런 아이를 지금 수용만 겨우 잡아 주었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 올해는 또 조금 색감을 나타내 줄지 모르죠 예 요런 아이는 데리고 오면은 예쁜 모습을 금방 기대를 어 하면 안 된답니다 예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되도록 이면은 구매 안 하시면 좋겠죠 예 그래서 제가 블루스카이 좋아요 하고 요 아이 예 아미스타 예 아미스타도 또 제가 갖고 싶어서 어 가격도 3천원 하길래 데리고 왔는데 요 아이도 지금 수용 잡기가 바쁘죠 예 예쁜 색감을 한 번도 못 봤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 요런 아이들은 또 구입을 가을에 하면은 또 그나마 좀 낫지 싶어요 근데 제가 요 아이 4월 달에 구입했거든요 블루스카이랑 요 아이랑 예 그래서 봄철에 하면은 또 그나마 좀 낫지 싶어요 예 요런 다유기는 구매 안 하시면은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우리 이웃년들께서 힘이 덜 드실 것 같아요 예 그래 그러면은 고런 아이들은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은 얼굴도 많이 푸르딩딩 하지만은 이 화분을 들어보면요 굉장히 가벼워요 아무래도 큰 다유기가 있으면은 흙도 무게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묵직해야 되겠죠 그런데 들어보면은 완전 가벼워요 예 그만큼 그릇만 넣어서 키웠다 보니까 화분이 가벼운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 구매하실 때 화분도 무게도 이렇게 들어보면서 예 그렇게 구매하시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또 어 만약에 또 농원에 가면은 이 화분이 가벼워도 또 얼굴이 짱짱한 아이가 있어요 예 고런 아이들은 또 농원 사장님들께서 또 그름으로 또 크기를 확 키워서 또 뭐 1년 동안 또 짱짱하게 또 달구어 나는 고런 아이인 경우도 있죠 예 고런 아이인 경우는 화분이 가벼운 화분이 가벼운 화분이 가벼워도 구매하시면은 조금 낫지 싶어요 예 고런 아이가 어떤 아이냐 하면은 요 홍포도에요 예 홍포도 요 아이가 고 2000원 포트 크기의 고 포트에서 꽉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얼굴로 봐서는 짱짱하게 묵은 아이 같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이 굉장히 사길래 제가 데리고 와서 보니까 분갈이 할 때 이 아이도 작년에 한 4월달쯤에 샀어요. 그래서 분갈이 하려고 뒤집고 보니까 이 아이가 그러므로 빨리 키운 아이인데 그나마 농원사장님께서 오랫동안 햇빛의 하우스에서 달군 아이 같았어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나은 아이예요. 그래도 이 아이가 4월달에 구입해서 웃자라더라고요. 조금 불룩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이 홍포도가 물도 별로 안 좋아하는 아이지만 그때부터 항상 저렇게 아랫입장이 완전 쭈글쭈글거릴 정도로 해야 물을 주고 해서 겨우 이렇게 덜 웃자라고 그나마 조금 짱짱하게 이렇게 기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너무 그렇게 신경을 써서 저렇게 관리를 해줘야 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면 우리 이웃님들께서 힘드시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구매를 안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올려본답니다. 그래서 첫째 얼굴이 많이 크고 푸르딩딩한 얼굴 화분을 들어보아서 아주 가벼운 그런 아이들은 그러므로 급성장시킨 아이들이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키우기가 적당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또 첫째고 두 번째로는 얼굴 입장이 얼굴이 지저분하고 이렇게 검은 점 같은 게 있으면서 얼굴이 안 깨끗한 그런 다육이 있죠. 그런 아이들은 절대 구매하지 마세요. 그런 아이들은 깍지나 엉애나 탄저병 같은 그런 병을 갖고 있는 아이들일 수도 있거든요. 항상 얼굴이 깨끗하고 고른 아이들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고른 아이 얼굴 고른 거는 보시면 알 수 있죠. 그거는 또 판단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셋째로는 혹시 우리 이원님들께서 묵은 아이들 또 구매하시는 경우 있죠. 묵은 아이들 구매하실 때는 항상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 뿌리 쪽에 뿌리 쪽 올라오는 그 목대 부분 있죠. 그 목대 부분에 상처 같은 이렇게 움푹 파인 곳은 고른 게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묵은 아이들 중에 고른 아이들 또 구매하시면 또 안 좋죠. 그 병이 한 번 있었던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가 제가 또 어떤 아이냐 하면 이 다빈치 코드 이 다빈치 코드 이 아이는 제가 인터넷으로 엑스플렌더에서 그 상점에서 구매했는데 이 아이가 목대도 튼실하고 가격도 괜찮고 그리고 또 제가 또 한 번도 안 키워봤던 아이라 또 매력이 있어서 주문을 했는데 그래서 받고나서 보니까 외관상 목대 쪽에는 괜찮았어요. 목대 쪽에는 괜찮았는데 이제 분갈이 하려고 저는 분갈이 할 때 뿌리를 제대로 다 손질한다고 그랬잖아요. 대충 안 하고 제대로 손질하려고 핀셋으로 건드려 보니까 그 뿌리 쪽에 이 움푹 파 있는 그 병이 있었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엑스플렌더에 또 전화를 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렸더니 안 그래도 묵은 아이들 위주로 목대는 항상 살펴보는데 이 아이가 목대에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온 그 부분에 있어서 미처 못 봤다고 죄송하다고 환불해 준다고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고맙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 아이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냥 목대 부분에 적심해서 뿌리 내려서 키우세요. 이러더라고요. 고맙죠.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짤막해졌죠. 목대 부분을 적심을 해서 지금 뿌리 내려서 이렇게 건강해진 아이랍니다. 그래서 묵은 아이들 구매하실 때는 항상 목대 부분에 상처가 있고 움푹 파 있는 그런 아이는 구매하시면 안 된답니다. 다빈치 코드가 그렇고요. 그래서 먼저 이런 다육이 구매하지 마세요. 첫째는 얼굴이 많이 크면서 그름으로 급성장시킨 다육이 화분을 들어봐서 아주 가벼운 아이 화분이 가볍죠. 그런 것만 있으니까 고른 아이 둘째는 얼굴이 지저분하고 금은전 같은 게 있는 고른 아이 구매하시면 안 되고 셋째는 묵은 아이 위주로 구매하실 때는 항상 뿌리 쪽 잘 살펴보셔서 그 뿌리 쪽 목대 부분에 움푹 파인 고른 상처가 있는 고른 아이는 또 구매하시면 안 된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다빈치 코드도 그렇고 목대에 있는 부분에 제가 상처 낳는 아이가 하나 더 있죠. 8000대 철하 이 아이 제가 얼마 전에 다 이 아이를 적심을 했었죠. 8000대 철하 이 세 아이가 한 몸에 있었던 아이죠. 이 아이가 맨하 다빈치 코드 사는 상점에서 사는 아인데 이 아이가 8000대 철하 굉장히 수용이 멋있었어요. 멋있었는데 가격이 7000원인가 고릴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대 부분이 조금 색상이 8000대 철하 몸체 있죠. 그 부분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사진상으로도 그게 보였는데 괜찮겠지 싶어서 제가 이 아이는 샀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심을 때 몸체 부분에 8000대 철하 몸체 부분에 색이 안 좋은 부분이 심을 때 조금 끄림직하던데 그래도 일단 심어주고 잘 키웠어요. 잘 키웠는데 아무래도 그 8000대 철하 몸체 부분에 안 좋게 시작해서 그 부분이 계속 말라가는 거예요. 말라가면서 철하고 몸체 부분이 이제 말라가는 부분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이를 다 이렇게 말라가는 부분을 다 적심을 해서 버리고 괜찮은 부분 성한 부분을 이렇게 다 적심을 해서 이렇게 세 포트로 나누어 줬죠. 그래서 지금 이 아이 뿌리 내리고 있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색상이 안 좋은 걸 알고 구입을 했기 때문에 환불하고 그건 안 되죠. 제가 알고 샀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 아이 몸체 부분 이 아이도 오래 묵은 아이 같아요. 묵은 아이 이런 아이 일수록 조금 목대 부분 상처 있는지 그런 거를 잘 보셔서 고른 아이가 있으면 구매 하시면 안 된답니다. 그렇고 그러면 참고로 봄철에 구매 하면 안 좋은 다육 다육 봄철에는 두들레아 종류는 구매 안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두들레아 하이트 그린이 또 저기 하리노사 에둘리스 두들레아 종류 많죠. 그런 아이들은 봄철에 분갈이 하면 장마와 여름을 보내기가 힘들답니다. 두들레아 종류는 그래서 두들레아 종류는 항상 구입하실 때 가을에 구입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인터넷 구매하는 또 방법에는 또 어떤 게 있냐 하면 인터넷 엑스플레인트나 심포리나 뭐 많으시죠. 그런 거는 또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사진상 으로 보면 또 구매 해야 되는지 라 그걸 또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첫째 잘 구매하는 방법의 첫째는 그 판매 상점이 우수 판매 상점인지 그것부터 먼저 검색을 하시면 좋겠어요. 엑스플레인트 가면 1등 상품점이 있죠. 가장 판매 많이 되는 상점이 1등부터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보통 아무래도 판매가 많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또 제대로 판매를 잘 하시는 그런 사장님이니까 판매를 많이 하시겠죠. 그런 상점 1등에서 10등 위주로 그 부분에서 살펴보면 괜찮지 싶어요. 그래서 첫째는 우수 판매 상점인지 파악해서 우수 판매 상점에 되도록이면 구매하시면 좋고 두 번째는 그 사진 올리는 걸 볼 때 그 사진 올린 날짜가 최근에 올린 사진을 선택하시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또 올린 지 한 달이 넘었고 이런 아이들은 또 변했을 수가 있겠죠. 그 사진보다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항상 최근에 올린 날짜를 확인하셔서 그런 아이를 구매하시면 좋겠어요. 예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영상에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보네요. 그리고 또 셋째로는 사진을 여러 각도로 찍은 사진을 찍어놨는 사진고 아이를 선택하시면 좋겠어요. 예 또 뿌리 쪽에 찍은 사진도 있고 또 위에서 찍은 항공사진 그리고 또 옆면 사진 또 목대 쪽 이런 자세하게 이렇게 찍은 사진을 보면은 우리가 훨씬 더 잘 확인할 수 있겠죠. 확실하게. 그리고 또 그런 틀림이 없다 싶은 그런 다육이는 판매하시는 사장님께서 사진을 자신 있게 그렇게 찍을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좀 자신이 없는 다육이는 사진을 자세하게 안 찍으시겠죠. 그래서 사진을 여러 각도로 찍은 자세하게 찍은 사진을 고른 아이를 선택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인터넷 구매하는 방법도 몇 가지 한번 말씀드려보았는데 그렇게 인터넷 구매할 때는 참조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봄철 다육이 구매하실 때 시기를 꼭 구매하시고 싶으시면 3월 말까지만 구매하시고 4월부터는 구매를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예쁜 아이 또 나타나면 또 하고 싶으시죠. 그러면은 그때는 화분을 저 같은 경우는 화분을 사서 또 예쁘게 또 예쁜 화분을 사면 또 힐링이 되죠. 그런 예쁜 화분을 봄철에 사놨다가 가을에 분갈이 해주고 잘 자라는 그때 또 다육이를 사서 심어주면 아주 예쁘겠죠. 그래서 또 봄철에 또 사고 싶은 아이가 있으면 또 안 되겠지만은 한번 고른 다육이 사는 거를 참으시고 차라리 예쁜 화분을 미리 사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가을에 다육이 사서 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봄철에 다육이를 자제를 원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장마가 또 오고 여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꼭 구매하시고 싶으면 3월 말까지 분갈이 해서 맞춰서 활짝 자라도록 해서 장마와 여름을 맞이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봄철 이런 다육이는 구매하지 마세요와 또 인터넷 구매하는 방법과 또 봄철 다육이 또 자제하시고 화분을 또 예쁜 화분을 사서 또 구매하셨다가 가을에 그렇게 또 심어주시면 또 예쁘겠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